오늘은 프리미엄 아기화장품 설렙의 아토 808 때르말 올인원 워시와 바디로션을 소개해볼게요. 아토 808 때르말의 의미는 국내 808m 지하에서 끌어올린 천연 온천수로 만든 제품입니다. 아토피나 가려움증 완화를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보습력이 뛰어난 성분으로 만들어졌어요. 일반적으로 화장품 성분의 가장 높은 배압 원료는 정제수인데 설렙은 정세주 대신 국내 지하 808m 화강암층에서 끌어올린 100% 멸균된 온천수를 사용해서 강력한 피부장력 개선과 오랫동안 지속되는 보습감을 제공합니다. 온천수는 제품 성분 중 가장 많이 들어있고 풍부한 미네랄로 피부 보습과 장벽 개선과 살균 케어에 도움을 주고 백여가지 유해분증 항목검사와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등 안전한 성분을 입증합니다. 지하 808m 화강암층에서 끌어올린 천연 유황 온천수로 만든 아토펠콘팔 제품 아기 피부에 사용하는 거라 꼼꼼하게 따져보고 골라보세요. 오리넌 옷시는 샴푸와 바디옷시를 겸용해서 사용해서 편리해요. 온천수에 함유된 풍부한 미네랄과 세레마이드 성분이 아이 피부 속의 수분 보호망을 형성해 저자극 클렌징으로 샤워 후 촉촉한 수분감과 보습감을 제공해요. 제형은 투명한 액체고 1, 2위의 펌핑만으로도 충분한 거품이 나옵니다. 부드러운 거품으로 저자극 순환 세정력과 소중한 아이 피부를 위한 pH 약산성 포물로로 안심하고 사용해요. 국내 천연 유황 온천수를 베이스로 해서 유해 성분은 빼고 피부에 좋은 성분들만 가득 담아 만들었어요. 포근하고 향긋한 부드러운 플로럴 머스크 향이라 목욕시 기분 좋게 만들어주네요. 부드러운 거품으로 피부에 자극을 최소화해서 건조함 없이 노폐물만 치손내줍니다. 요즘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아기 피부도 금방 건조해지더라고요. 압도 808은 세라마이드 성분이 보습 및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고 판테놀 성분은 피부 재생효과, 피부 장벽 강화, 진정에 도움을 주고 히알루론산 성분은 피부 속 수분 강화 및 보습, 피부 탄력 유지를 해줍니다. 매일 사용하고 있는데 부드럽게 세정되고 샤워 후에도 건조하지 않고 촉촉한 수분감이 느껴져서 좋아요. 샤워 후 보습 증거는 필수죠. 로션을 적당히 덜어 몸과 얼굴 전체에 보습이 필요한 부위에 골고루 표발라주세요. 부드럽고 산뜻하게 흡수되는 제형이고 촉촉하게 마무리됩니다. 원천수에 함유된 풍부한 미네랄과 세라마이드 성분이 아이 피부의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 피부 장벽 케어와 강력한 보습감으로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줘요. 보습이 더 필요한 부위에는 덧발라주면 더 좋아요. 꾸준히 사용 중인 설레베 아토 808 때르마 오레노 오시아 바닐 오션 보습력도 뛰어나고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이와 함께 사용해보세요.